. 네 안녕하세요. 뭐 하는 일이 있어 나한테. 아니요 뭐 그렇게 보여요 제가. 지금 말도 가고 그랬잖아요 나랑 싸우고 싸우러 온 사람처럼 댐비는 게. 언니. 그런가요. 언니 한번 물어볼게. 집에서 신랑하고 왜 이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신랑하고 싸우고 신랑을 들들들 볶으는 거 있잖아. 그게 왜 이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아니 뭐. 남편한테 그. 마음 쓰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신랑하고 왜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지 마음 안 쓰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뭔 일요. 얼마 전에 좀 낌새가 이상해서 봤더니 좀 여자가 있더라고요. 신랑이 예. 신랑이 바람을 피운다고. 네 제가 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눈으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참다 참다 지금 화가 화가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사실은 찾아온 거예요. 뭔 쌓아가 뭐 하는 화가 그렇게 여기까지 찼을까.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아니 다른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남편이. 예 나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아는 이상은. 음. 뭐 못 견디겠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신랑한테 네 그래서. 뭐 제가 조금 더 마음 쓴다는 게 남편은 막 좀. 약간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못 참 제가 더 못 참겠더라고요. 신랑한테 마음이 네 내가 이 방울을 갑자기 왜 줬냐면 내가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서 이 방울을 쳐 대가면서 울어서 이 방울이 깨진 거야. 아 그래요? 참 근데 오늘 이 방울을 내가 버리지를 않았거든. 근데 갑자기 방울이 참 내. 어렸을 때 기도했을 때 참 열심히 했구나 그 생각이 드네. 네. 제가 속에서 있잖아요. 음 화가 침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화가 침으로 올리고 화가 나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가 지금 왜 안말도 않고 점을 보고 있냐면 신랑이. 정말로. 나한테는 있잖아요. 성실한 사람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을 느껴지거든. 근데 왜 신랑이 화를 내야 될 것을 당신이 화를 내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살림 잘해주고 애 잘 키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 응. 뭐 잘 챙겨주고 했는데. 나도 그만하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래. 나 진짜로 요즘에 화를 안 내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너무 화를 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고. 근데 뻔뻔스럽기가 그지 없어 당신이. 내가 오늘 이걸 분명히 내 깨진 방울을 처음으로 지금 들었거든 십육 년 만에. 깨진 방울을.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의미로 들은 거야. 아무도 이렇게 보인 적이 없어. 내 노트북에 찍으면서 네. 야 바람은 네가 먼저 피웠잖아.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요. 너 네가 초에 네가 초창기에 너 서른 살 모레면 네가 바람 피웠잖아 너 신랑 누구. 제가요? 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런. 네가 바람 피웠잖아 요거라 그러세요 내가 뭐 나 한 게 없는데. 진짜 뻔뻔하다. 네가 바람 피워서 네가 신랑한테 죽겠잖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이 방울 깨진 것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했지 그치. 이 방울이 여기에서 붙어있어야 할 방울이 반은 죽어있고 반은 깨진 방울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본인이 먼저 신랑한테 바람을 본인이 먼저 피웠잖아 그건 인정을 해줘야지. 그치 우리 남편 모르는데. 남편이 모른다고 착하고 있네 네 남편 알면서 네가 남편한테 무릎 꿇고 싹싹 들었잖아 다시는 안 하겠다고 뭘 모른다고 나한테 속이고 있냐. 아 진짜. 네가 바람 피워놓고. 신랑이. 너를 사랑해서 당신을 사랑해서. 감싸준 게 아니라. 신랑 자식 자식 하나 있는 거 끔찍하게 여기죠. 예 엄청 끔찍하게 해요 그렇죠 예. 애기한테 상처 안 줄랴. 신랑이 당신한테 이혼을 안 한 겁니다. 당신이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당신이 하고 있는 꼴 학생이가 너무나도 지금 괘씸하고 꼴 보기가 싫어. 남은 신랑이지만 당신이 신랑이지만. 어떤 게 당신 당신이 바람을 펴 놓고. 신랑이 도망갈까 봐. 일 거주 일 투석을 맨날 감시하잖아. 회사가. 가면은 회사 앞인지 사진 찍어서 보내 동영상으로 확인하고. 또 일하면 삼십 분 만에 내 느낌이 그래 삼십 분 만에. 찍어. 찍어서 보내 그리고 당신이 온전히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일요일날 쉬면은. 노는 꼴도 못 보고 신랑이 밖에 친구 만나러 가면 밖에도 못나게 만들잖아. 그거 뭐 요즘에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좀 잠깐 그렇게 한번 뭐 뒤따라 가봤어요. 응. 그건 내가 의심이 나니까는 내가 스스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의심을 풀려면은 근데 하긴 했으니까 하긴 했는데. 응.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하고. 좀 누구를 만나더라고요 보니까 만나는데 약간 뭐 애정적으로도 하고. 그러니 제가 어떻게 독이 안 울겠어요. 사람이 있잖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대인 관계가 필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신랑이 어떻게 누구하고 대화도 못하게 만들어 여자라면 여자하고 당신 앞에서 딱 일 미터 이 미터 삼 미터 떨어진 아니 붙어있는 것도 못 보잖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살아 당신. 오늘 당신이 오늘 있잖아. 뻔뻔스럽게 하지마 너무 불쌍해 당신 그거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잠 자요 잠 못 자죠. 신랑 잠 해 잠 자다가 신랑 혼자 응 어디 나갈까 봐 멀리 어디 나갈까 봐 당신 잠도 못 자고 있잖아. 왜 그 그 착한 신랑을 갖다가 들을 볶아서 신랑 만약에 해라 봐 내추르러 그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내가 안 보면 응 안 보면은 모를까 내가 본 이상은 응.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나도 내 뭐를 뭐를 봤다는 거야. 아니 오늘은 뭐 전화하는 것도 보니까 막 어떤 여자랑 전화하는데 막. 아우 나한테 웃어주는 거하고 다르게 막 좋아가지고 웃고. 내가 한번 이렇게 진짜 회사를 한번 갔더니요. 좀 이렇게 좀. 감정 표현을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한번 이렇게 좀. 뒤따라 다녀봤어요 몇 번 그게 다예요. 그게 단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오늘은 어쨌든 내가 당신이 나를 나한테 점을 보러 왔었잖아 왔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신랑 바람 안 피워 절대로 안 피우거든 안 피우고 그냥 대인 관계에서 그나마 당신 눈치 봐 가면서 그러면 사람이 사인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남들하고 대화도 못하나 지금 당신은 완전히. 헬스에서 당신 신랑 이따가 짤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고립 생활을 만들라고 작정한 거잖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신 신랑 데리고 산속 가서 같이 살아 사람 이렇게 있잖아 들들붓고는 거 아니지. 당신 미친 거 같아. 진짜 미저리 같아. 아니 뭐 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나는 또 내가 내 미저리 맞잖아요 내 남편인데 내가 신경 써야지 그러면요 신경 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그러면 의붓증이라도 뭐 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정신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걸 내가 왜 가요. 당신 의붓증이니까. 그 그것도 있잖아 그냥 의붓증이 아니라 완전히 사차하는 의붓증입니까. 차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다고. 어이가 없죠 그러면 나는 고민이 돼서 왔는데 또 내가 발견을 내가 또 목적 목격을 했는데 그러면. 요. 그 목격이 있잖아 내가 오늘 당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 목격이 그냥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나 근데 그 꼴을 못 봐요 근데 못 보겠더라고요. 나 직원하고 커피 한다고 마시는 거 꼴도 못 봐. 어. 커피 한다고 이렇게 마시는 거 꼴도 못 봐 뭐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있는 거 내가 마시는데 근데 막 서로 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야 먼 데서 눈도 좋다 야 항상 그 눈이 커서 온가 보다 그 먼 데 있는 그 눈빛이 오고 가는 것을 보이디 와. 아주 멀리는 아니고요 어쨌든 남편이 모르게끔은 내가 가까이서 봤어요. 모르게끔은 가까이 봤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먼 데서 붙이겠. 아니 이만큼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또 그 자기 와이프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남편이 어딨어 그 눈빛이 니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 니가 만원경이냐. 어. 그래도 그런 건 남녀 간의 눈빛은 그래도 응. 느낌이 다르잖아요 보는 사람이. 와 난 있잖아 니 신랑은 니 신랑 오늘 저물어 봤으면 있잖아. 당장 헤어지라고 싶다. 당장 저 미저리 미저리 있잖아 미저리 거머리라 그래야 되지 야 거머라. 어디서 니가 니가 바란 그 한 번 그걸 갖다가 신랑한테 미안하면서 평생 속자고 살아도 못하는 편국에 응 왜 신랑한테 혹시 내가 미안한 감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내 신랑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미안하다면 미안한 감을 갖다가 표현했으면 될 것이고 친한 신랑이길 이해해줬으면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그걸 둔갑해서 왜 성격이 이상한 게 변태돼가지고 신랑한테 욕하고 지랄 연명을 떨고 신랑 감시하고. 신랑 뒷수사다 다니고 다니고 회사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러고 그 미저리 아니면 뭔데. 그래 나 그 젊었을 때 잠깐 만나 나는 그. 잠깐이었어요 그건 뭐 아주 아주 깊은 관계도 아니고. 그러고 나 그래서 더 잘했어요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 이제 와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다니면 안 되지. 그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운다고 미저라. 그게 안 피운 거예요 그러면. 야 커피 한잔 마신 거 바람 피우면 대한민국 다 바람 피우겠네. 아니 뭐 커피뿐만 아니죠. 그러면 니가 잠 잔 거 봤어. 손 잡은 걸 봤어. 먼 데서 먼 데서 지켜봤는데 눈빛이 통하는 걸 봐. 와 야 너 눈 눈 있잖아. 전화도 오고 뭐 약간의 그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화는 업계적인 얘기는 안 잊었잖아요. 전화 전화는 다른 사람이겠지 전화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자꾸 그 여 여 무조건 전화하면 여자라고 착각을 하고 다니잖아. 일단 신랑은 죽음 죽음으로 죽음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애기가 본인 애기가. 지는 아빠만 좋아하고 엄마라면 있잖아 고기를 철철 철철 흔들어 난 지금 애기가 너무 불쌍하고 신랑이 너무 불쌍해. 정신 차려. 우리 애한테 우리 애 나 나 좋아해요 안 좋아해. 엄마가 늘 눈빛이 불안해 가지고 있잖아.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애가 당신을 좋아하겠니. 뭐 있어서 애가 떨고 있는데 어? 신랑한테 그 조금이라도 1초라도 연락 안 되면 애기한테 손 빽빽 질려면서 야 가서 공부해. 그러고 있잖아 뭐 애가 뭘 좋아해. 어? 그래서 나한테 신랑이 바람 피운가 안 피운가 안 피운가 잡아달라고 왔냐. 딱 그거네 지금 그치. 더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한 거죠. 확실하게 물어봤으면은. 좋은 패드로 곱게 말하고 자빠졌어. 어? 어디서 건방지게 팔짱 딱 끼어 가서 다리 꼬아가면서 어? 아니라고 했으면 믿어야지 어? 눈을 짧아서 흘러가면서 콱 눈깔을 빼 버릴라. 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어본다 물어본다 했잖아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한 번 더 확실하게 어? 한 번에 더 확실하게 물어보고 왔다며 내가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 그치. 진짜 아닌 거예요. 어 내가 그랬잖아 내가 깨진 방울 들었잖아. 십 년 동안 그냥 기도 안 했다고 어? 산에서 우세 불고 바다에서 울고 불고 이 방울이 어? 이 방울을 쳐가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 이 방울을 보여줬을 때는 어떤 의미였을까? 당신 마음의 병도 고치라고 말해주는 거야. 왜 그 생각을 못 했어 내가 이 정도 이 정도로 기도했으니 어 응. 내가 그 깨질 만큼은 내가 지금 내가 좀 또라이인 거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 깨질 만큼 방울을 보여줬을 때는 나 믿어도 돼요 그 소리예요 어? 나 믿어도 되고 이렇게 불안해서 당신 심장 조일 텐데 어떻게 살라고 그래. 진짜 힘들어요 너 너무 힘들어요. 나 힘드니까 그 좀 내려놓으라고 아니라고 내가 기도하면 확실히 당신이 한 번 실수로 신랑이 보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보복을 한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해줘요 어? 왜 한 번 실수로 용서를 그렇게 빌었는데 신랑이 자꾸 그렇다 당신 신랑 그만 손을 놔. 한 번 잘못으로 당신 이렇게까지 죄인으로 살 필요 없어 나 그렇게 말해주려고 했어 아니라고. 내가 지금 머리가 있잖아. 내가 흔들어서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지금 아니니까 제발. 지금 이거 당신이 늘 여기가 불안하잖아 늘 쪼이잖아 신랑 눈에 조금만 안 보이도 불안해 겁먹고 있잖아. 맞아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그러면서 또 믿기도 하고 막. 힘들어요. 방귀 난놈이 성 낸다고 당신이 착탁 한 번 실수로 그렇지 당신이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닌데 한 번 뉴욕에 넘어가서 당신이 바람 피우고 나서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이. 미치게 용납을 안 내는 거야 당신 스스로가 당신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한 번 실수로 내가 그 실수를 당신 스스로가 용납을 못 해서 오히려 당신의 성격이 확 이렇게 변해버린 거라고. 알아듣겠냐고 그런 당신이 오늘 불쌍하다고 알아듣겠어. 저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럼 내려놔라고요. 내려놓고 조금 마음을 조금 애기하고 같이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애기와 같이 구경도 다니고 구경 다니다가. 온통 이십사시가 신랑밖에 없어. 머릿속에 내 옆에 자녀던 신랑밖에 없어. 아니잖아 이거는. 신랑도 좀 살려줘. 당신 마음도 한 번 당신이 죄책감에 너무나 그 죄책감이 큰 거 같아. 나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알았죠 아니라고요. 큰소리 쳐서 말했어 말한 거 내가 미안하지 마. 아닌 건 아니라고 나 음식 먹으니까 토할 거 같아. 진짜로 지금 여기서 너 지금 너 먹는 거 봤지. 나 음식 먹은 거 토할 거 같아 지금. 그니까 아닌 아니라니까 젊지만 그 다니면서 확인하지 마시고 진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점집 엄청 많이 다녔죠 여기저기. 돈 수. 몇 군데 다녔어요 예. 다 아니라 그러시죠. 그러면 믿어요. 내 마음이 여기가 안 풀리는데 어떡해요. 그니까 당신의 죄책감에 당신이 너무나도 큰 자리를 잡고 잡혔다고 잡아버렸다고 그니까 그 마음을 나는 그래. 이럴 때는 그냥 정신과 치료가 뭐 한 번씩 받아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 한 번 치료 한 번 받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당신 신랑 그렇게까지 당신 애기 땀에 그렇게 할 사람 아니야 애기 땀이라도 그렇게 할 사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애기 없으면 죽어. 남편이 나를 보는 느낌은 어때요. 똑같아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내 와이프가 내 자리에 돌아와준 것만 고맙게 생각하니까 아시겠죠 내 자리로 당신 안 버리고 애기 안 버리고 돌아와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요 됐죠.